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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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이씨 자선아 너보고 누가 보면 신이라 그러지? 그치? 어? 신이라고 안해? 신 받으라고 얘기 안해? 하지? 받으시는 아니고 어? 그러면 어떻게 해야된대 이런데 다니면서 감을 제껴가라 그래? 네 근데 너 이런 굿같은거 해봤어? 네 어쨌든 굿은 해봤지? 너 빙위치료 한 번도 안해봤니? 네 어? 한번도 안해봤어? 해야 된다는 소리 안들어봤어? 어? 들었어요 들었지? 네 꼭 필수 네 자 너는 이렇게 어? 받을 신도 아니고 이것만 제껴가고 한마디로 지금 씌여있거든 뭐가 실력 싫어갖고 몸에 지금 다니잖아 네 그래 안그래? 너 느껴 못 느껴? 느껴야 느끼지? 응 이런 데 다니려면은 응? 응 확 절실하게 다니고 이해했지? 그 다음에 장난으로 다닐 것 같으면 다니지마 네 너같은 애들은 막 유튜브 막 이렇게 테마하는거 뭐하는거 내림쿱 하는거 이런거 될 수 있으면 테레비 이런거 보지마 네 이해했어? 더 난리야 더 난리 네 이해했어? 네 어? 너 다니는 데 없어? 초 켜둔 데 없냐고 있어요 있지? 네 그지? 네 어? 네 그럼 착실히 거기나 다녀 네 놀아 다니지 말고 네 어? 알았어? 네 여기 오니까 무섭지? 네 내 눈 못 찾아보겠지? 네 그치? 응? 거기 가면 편안하지? 거기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어? 편하지는 않아? 네 거기도 무서워? 네 어? 네 너 일 안하니 지금? 다녀요 다녀? 네 어디? 부천에요 부천?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? 아니 이따가 갈 거예요 갈 거지? 네 아가 너한테는 네 지금 일상생활 있지 네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해야 돼 은둔생활 안 하는 걸로 네 이해했어? 그 다음에 거기 다니시는데 선생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야 네 강아지 네 너한테 이렇게 애기를 따라다닌다는 얘기 안 해? 네 하지 네 어? 그 애들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도 네 어? 불필요한 아이들이야 네 그리고 너 선생님이 절대 말하는데 웬만하면 신 받지 말아라 네 어? 이해했어? 네 어? 잘못하면 엎은다 소리 천하 없어도 들려이? 네 알겠어? 궁금한 거 있어? 선생님 지금 신용회복 신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잘 될까 걱정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? 네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심의가 심사까지 다 되면 되는 건데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돼? 그러면 이혼해야 될 상황이래서 이혼해야 될 상황이라서 네 근데 너 이혼 쉽지 않을 건데 근데 그거 개미생은 되게 그거 신용회복은 되게 돼요? 대주 몇 살이야? 오십이요 성씨 김씨요 근데 강아지 네 너는 지금 이 대주랑 어? 네 왜 결혼했냐 어? 어? 실은 어 그냥 만나보자 시작 어? 시작은 그냥 만나보자 응 근데 덕호 아기가 들어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 응?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네 근데 솔직히 다른 데서 해봤는데 점을 봤는데 점을 봤는데 점을 봤는데 아니 점을 본 게 아니라 굿도 했는데 굿 했는데 거기서 내리는 공수가 응 아기 절대 지우면 안 된다 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응 응 근데 강아지 어? 할머니 말 잘 들어 봐 응 응 응 우리 아이가 어? 네 어 이 점집으로 돌기 시작한 거는 좀 됐지 응 그치 좀 됐다 그래 네 근데 어 조상이 잘 제껴지질 않았어 응 어 이거는 뭐냐면 골수가 잘 안 파졌다는 얘기겠지 네 가림도 잘 안 돼 있고 조상이 이해 있어 네 조상 가리가 잘 안 잡혀져 있다는 얘기야 응 어 눈에 보이는 조상은 젖혀서 이렇게 놔뒀는데 응 정말 풀어야 되실 분들을 좀 안 풀으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응 그 다음에 너 자체가 사주팔자가 부모도 걷고 형제도 걷고 어 남편도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어 응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너가 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거는 너도 알고 있어 응 나는 될 수 있으면 이 신랑하고 응 헤어지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 응 왜냐면 응 너가 배짱 좋고 어 응 당찬 여자애가 아니기 때문이야 첫째는 근데 솔직히 되게 많이 해가지고 꼭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긴 했는데 응 하는 말이 이거예요 둘이 헤어지면 안 되겠냐 이혼하면 안 되겠냐 는 거예요 응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엮었어야 돼 이 남자랑 응 처음부터 그러면 살지 말았어야 돼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게 이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응 엄마하고 엄마하고는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가 박차고 나왔거든요 응 보지 못해서 야권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얘랑 만났을 때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응 나를 그래서 그래서 지랄연병하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지랄연병하지 말고 엄마 딱 1년만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도주했을 때 거기 때 거기 때 1년동안은 토도 안 되고 닭도 해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그 말 딱 떨어지면서 임신인 거예요 응 근데 너 애기 키울 수 있어 엄마가 시어머니가 키워주고 있어요 어 시어머니가 근데 얘를 놓자니 놓고 싶어서 놓고 이제 마음 정리가 돼서 이제 하면 아기가 발목을 잡아요 응 막 앵기고 더 막 집착스럽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거잖아 너 이혼하고도 어? 아기 놓고 나올 거잖아 응 그치? 응 어? 미친년이네 근데 솔직히 안 놓고 내가 대고 나오고 싶어도 왜 그러냐면 얘가 개차반이니까 그 개라도 골로잡으면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? 응 차릴 정신 같았으면 옛날에 차렸어 아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가 개차반 조치를 해도 내가 막 아 이혼 도장을 어? 쉽게 또 찍어주지는 않아요 이 남자가 맨날 이혼하자고만 말을 하는데 내 도장은 쉽게 안 찍어줘 지금 한집에 살아? 응 응 근데 지금 신용회복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 전입신고를 하든 뭘 하든지 하는데 응 지금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긴 했어요 응 근데 안 한다고 하는 거 머리끄덩이 붙잡고 가서 진짜 연병을 떨어가지고 서정서정 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오늘 거기 신청하러 갔는데 이게 통과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될까요? 어 내가 딱 보이는 거는 어 한 80% 70%는 된다고 보고 네 30%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도 확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데 선생님이 초록 켜고 계세요 근데 그럴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된다고 하긴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어 그러면 그 선생님 말 들으셔야 돼 응 이해하셨어? 응 왜냐면 다르는데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안 돼 왜 거기서 열심히 빌고 있다라고 하면 응 이 년아 어? 여기로 오면 안 되지 내가 얘기했어요 시꾸라 어? 전화부터 네가 한 거잖아 어떻게요? 네가 신청을 한 거잖아 점사 보겠다고 여기 다니기 전에요 응 근데 내가 그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응 그렇게 된 거죠 어? 어쨌든 다니고 있잖아 응 그럼 내가 봤을 때도 70% 정도는 된다고 그러셔 응 근데 결격사유가 한 30% 정도 응 어? 타당성이 없는 30%가 조금 남아있다 응 그거 판가름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신령님들이 도와주시면 응 도와주실 거 같아요 네가 열심히 다녀야지 응 그러니까요 응 원래 어 솔직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어 실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 거기 다녔을 때 응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막 다 미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감천에 가긴 갔는데 응 그때가 내가 처음에 가긴 갔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하나도 못 알아먹어 현아 그냥 얘기해 응 여기 뒤에다가 할머니잖아 응 응 응 응 응 나 뜨거워 뜨거운 뜨거운 응 불이 확 비르 막 겹쳤어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뒤에선 불 자르고 막 아파 거기 신당에 갔는데 응 가고 있는 상태고 응 여기도 막 나리가 났어 응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있는 거야 응 응 그 그 그 그 어 담배를 딱 맞고 갔어 응 응 근데 그 남은 좀 맞으더라고 응 응 넌 진짜 많이 열심히 빌고 살아야 되겠다 아 진짜 미치겠어 어 응 어 근데 너같은 아이들은 응 좀 세게 다뤄줄 필요가 있어 응 응 응 응 까치러워 어 까치러워 어 까치러워 아 거기 선생님 좀 까치러웠다고 응 응 응 이은병 안에 속같이 없다고 여긴 나오지를 말든가 아주 모르는 말든가 까치럽다고 그니까 까치르게 너를 다룰 수 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응 내가 속상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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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런데 그런 거야 저거 이인들처럼 부드럽게 대해줘 말든가 그래서 응 어 근데 잠깐 가다가 똑같이 뭐라고 까칠하게 좀 다룰 수 밖에 없고 왜냐면 거기에 아기가 자꾸 어? 막 들쑥날쑥하고 니가 질문할 때 한 번씩 제정신 아닌 질문을 막 하잖아 오케이 어? 그게 아니야 맞아 사람 귀찮게 하고 한 번씩 그치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오케이 어? 어저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보고 아... 아니야? 어?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한마디로 전화해갖고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는 욕 사레기로 먹지? 오케이 어? 니 차단 안 해 놓은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이해 알겠어요 이해했어? 네 어? 어? 뭐 이런데 그만 다녀 한 군데만 다시 다니고 그거 걱정... 그 신용기분 걱정 안 해도 돼요? 거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아까 하시는 말씀은 70%는 된다 보면 된다 이제 30%가 결격사유 응 응 그니까 타당한 지출을 했어야 되고 응 내가 회복할 수 있나 없나 봐야 되잖아 응 그 요건이 30%가 조금 부족하대 응 응 그거는 이제 거기 선생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응 이해했어? 빌어가면서 응 왜냐하면 모르겠어 나도 안될 일을 갖다가 되게 하시는 게 성수님, 신령님들이기 때문에 응 그거는 이제 그쪽 선생님들 선생님의 몫이야 응 얼마만큼 빌어주고 응 네가 햇소리 그만하고 응 거기 착실히 다니고 응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네 이해했어? 뭐 무서워해 나 보자마자 눈을 못 쳐다보고 있어 이런 것도 고만해 네 이해했어? 네 잡아먹는 사람 아니고 사람 살리는 무당이잖아 네 네 너희들 잡아먹겠냐 알겠어요 이해했어? 응 어 끝 네 어 네 혼나 또 네 어 네 거기 선생님한테 잘해라 네 머리가 왜 깨지는 줄 알아? 네 어 여기 왔다 가면 몸 좀 더 가벼워 네 강아지 네 어 또 나가 네